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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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Oh 둘 중에 하나만 몰라 Yes or Yes Oh 하나만 선택해서 Yes or Yes 내가 이렇게 더 이기적이었던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흔적 있어 난 있어 난 다 놀랬다 놀랬다 뻔뻔하긴 해 Come on and tell me yes 지금 보다 또 변할지 다른 시나리오 이젠 덕을 내리면 완벽해 맘 좋게 맘 좋게 I don't care I don't care 그래도 뭐래도 You better tell me yes 내 말은 좀 했어 Yes 난 이제 넌 배로 둘들릴 차례 힘들면 모른들 줄게 넌 모르기만 해 넌 난 필요도 없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몰라 Yes or Yes 네 어둠을 모두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서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너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 맘 I'm really far up to you Maybe not now now Maybe I'm out now 좀 더 소명하게 네 맘을 내게 보여 봐 귀 기울여봐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니 It's simple Y-E-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해 없어 Yes or Yes 하나만 선택해 없어 Yes or Yes 하나만 선택해 없어 Yes or Yes 골라봐도 선택할 님만 뭘 고를지 몰라 주위에 없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 마음을 골라 준비해줘서 나만 선택해 없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난 아니면 이 순간을 존중해 거절을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 맘 It's all about you 나만 선택해 없어 Yes or Yes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네 좀 앞으로 와서 인증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즐기고 계세요 신나요? 네 네 저희 다음 곡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은 여러분 혹시 저희 데뷔곡 아실까요? 네 우와 네 저희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프리즘과는 다르게 이은이은이라는 곡으로 깜찍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네 지금 남은 무대들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날씨도 너무 섬섬하니까 좀 많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데뷔곡 이은이은 네 들려드리기 전에 네 네 저희 해시태가 10월이 얼마 안 남았죠 10월 달에 곧 3집 컴백을 해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바로 이은이은 저희 데뷔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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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무 봐 잠깐 하고 싶은 말은 나니까 집중이 집중해 나 이제 시작합니다 나간다 올라간다 나의 분노수치 아직까지 모래 눈창 내돌릴 거야 너만 쿵당쿵당 나 혼자만 날리면서 왜 모른니 이 바보야 엄마 캔나 정말 미쳤나봐 나도 아직 날 몰라 그 숨이 막히다 가만히 몰래 방금 말 걷는 걸 너밖에 네가 뭔데 자꾸 나를 흔들어봐 정말 모르는 건 니 달리 달리 너를 좋아 목에 목에 숨발만 하면 이응 이응 뭔데 뭔데 맨날 너는 이응 이응 미워 이응 이응 그러다간 정말 그만 날 놓치게 될걸 여기 어떤 면은 내가 제일 힘든 말할 뻔 말할 뻔 좀 해 이쯤은 날 고지 친구들은 내가 볼 것 같다는데 알겠니 알겠니 너 조심해 줘 바람다 올라간다 나의 예쁜 수치 두근빵은 없때문에 눈물 흘릴 걸 넌 나는 뚜둥뚜둥 없때문에 날이 났어 네가 좋아 나 이 바보야 정말 어떻게 너 정말 미쳤나봐 나도 아직 날 몰라 Like you 가슴이 막 뜨렀다 나도 몰래 막 눈물 나는 널 너 어떡해 네가 뭔데 자꾸 나를 흔들어봐 정말 모르는 건 니 달리 달리 너를 좋아해 널 웃고 두꺼운 내 인턱변에서 너와 날 잊어 흐르르다 취한 손 지나갈 운명이라 해도 은정수분하지 너무 못하는 손 Baby 너를 향해 달려갈 거야 내 운명은 너로 인해 바뀔 테니까 미워 아무리 맘을 표현해도 뭔데 너 자꾸 애가 타게 해도 혼자 말고 네게 다가와 줄래 넌 너를 사랑해 I can't really love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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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직 날 몰라 Like you 눈물이 불어 닦아 너만 보면서 그 무슨 일 널 왜 그래 대체 네가 뭔데 자꾸 나를 흔들어봐 정말 모르는 건 니 tell me 너를 좋아해 I can't really love 이제 내게 말해줘 넌 넌 계속 기다리자 넌 넌 무슨 말만 하면 ㄴ ㄴ ㄴ 뭔데 맨날 만날 거면 ㄴ ㄴ ㄴ 미워 ㄴ ㄴ ㄴ 들어봐 감정말 정말 정말 나 꽃이 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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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잇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워남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서울시 한의사회 패밀리데이 서울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